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7월 4일날 시민단체인 선거감시단이 시영의 한 고물상에서 발견한 4.15 총선 사전투표 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폐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른바 팩타입니다. 프레시안의 얀건용 기자는 7월 21일자 청양군 사전투표 용지가 경기도 시행시라는 그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충남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찍힌 4.15 총선 사전투표 용지 한 장이 경기도 시행의 한 고물상에서 발견되어서 철저한 수사와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추측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특히 물증이 있는 사실입니다. 양건용 기자는 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한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이 작성한 그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합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정언으로 추측됩니다. 시간은 정확하진 않지만 지난 7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톤 트럭이 들어왔다 나간 것은 맞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 김 모모 씨는 현재 청양군 선관위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사실과 다릅니다. 이 직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속해 있는 직원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유권자 투표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 봉투에 투표제를 넣는데 이 과정에서 유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표된 투표지가 아니고 기표되기 이전인 투표용지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조사 중이며 해명 자료를 내겠습니다. 아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답변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청양군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투표용지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유권자가 청양군 투표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전투표한 유권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양군 투표소에서 발급된 것은 아니며 정확한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와 접촉해서 아마 이와 같은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사전투표용지와 사전투표지입니다. 기표되지 않은 것은 사전투표용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기표가 되지 않은 사전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한 장이 발견됐다는 것은 10장이 발견될 것과 똑같은 효과고 10장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은 10만 장, 100만 장이 발견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사전투표용지가 제3의 장소에서 대량으로 제조 혹은 인쇄 혹은 프린트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그동안의 의심과 의욕에 대한 하나의 증거품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4.15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추적해온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4.15 총선 과정에서 사전투표에서 대규모의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조작이 전산적 조작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상에서 투표함에 다량의 투표지를 투입하는 방식들도 병행해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여군의 사전투표용지가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폐지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견됐다고 해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특히 사전투표용지에 대량 생산 가능성 제작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큰 그런 자신들의 가설이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번에 발견된 물건입니다. 다음은 의혹과 혜명입니다.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혜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여러 취재기사들이 지금 등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방에 설치한 한 투표소 한 수련원에서 그 용지가 발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대단히 석연치 않은 설명입니다. 대3의 장소에서 대량으로 사전투표용지가 제작되거나 제조되었을 가능성에 깊은 의심을 가진 사람은 서울을 떠나서 과천을 떠나서 저 멀리 지방의 연수원에서 그것이 발급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형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된 부여 사전투표용지는 4.15 총선의 부정선거 여부를 가리는데 대단히 의미심장한 증거물로서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대금의 공정하고 신속한 그런 선거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길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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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